안녕하세요 역TV의 닥터제이 장혜사입니다 저희 역TV에서는 역사적인 분야뿐 아니라 정치나 각종 사회 이슈 부분도 함께 다뤄 시청자분들과 소통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 첫 번째인데요 먼저 현 정부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페미니즘적 성향과 그 집합체인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2017년 선거를 치르려고 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이번 정부가 이런 기조로 갈 거라는 걸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문재인 대선 캠프에는 다른 후보의 어떤 대선 캠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여성 본부장이라는 이상한 직책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남인순 의원이 바로 문재인 대선 캠프의 이 여성 본부장이었습니다 이 남인순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방 예산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성매수자는 처벌하고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군과산점 부하를 반대하는 데 앞장서고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무력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이 문재인 캠프의 여성 본부장으로 들어간 이 시점부터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젠더 정책 이런 어떤 기조가 아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단순히 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 정책들을 보면 여성 할당제 여성 가산점 여성만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지하철 여성 전용 칸 여성 전용 석 여성 전용 주차장 또 뭐 여성 여자 대학교 또 여성의 인권을 대변하고 보호하게 만든 여성 가족부도 그렇고요 아주 많네요 여성만 가능하고 여성을 위해서 만든 것들이 말이죠 예를 들어 여성 가산점 같은 경우 어떤 사례들을 보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도 창업 프로젝트에서 장애인이면 1점의 가산점을 받고 정부의 창업 경진대에 입상을 하면 2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여성이면 그냥 3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면서 대외 입상자 출신이면 그때 이제 여성과 같아지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과학기술경제통신부 주관 K글로벌 창업 멘토링 사업에서도 인증서 보유자나 대외 우승자는 3점을 받는데 그냥 여성이면 일단 2점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특혜죠 그러니까 여성이면 그냥 장애인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이 장애인보다 더 사회적 약자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들은 유일하게 있던 특혜인 군 가산점이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가 제기한 위헌소송 끝에 폐지되었죠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은 제가 받은 거라고는 예비군 통지서와 안 나가면 벌금이라는 협박뿐입니다 사실 우리의 앞선 세대들은 여성이 사회적 차별을 받은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각각의 세대들부터 여성보다 남성을 교육이나 취업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우선시했고 많은 부분에서 남성은 돈을 벌고 사회에서 일하고 여성을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풍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고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위치 역시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취업이나 공직 여러가지 부분에서 대등한 위치로 왔는데 20대로 한정하면은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오히려 높다고 하더군요 뭐 군대나 여러가지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 앞선 세대의 여성이 받은 차별이나 피해는 절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20대 30대 남성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빈곤층 여성은 사회의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빈곤층 남성은 그 사람이 못나고 바보라서 그렇게 된 걸로 봅니다 대한민국 솔직히 돈 못 버는 남성은 진짜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는 풍조가 있고 남성이 대부분의 데이트 비용을 내야 하는 풍조가 또 있죠 남자도 이제는 남성의 권리와 인권을 말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이 현 정권의 기본으로 깔려있기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남성이 받는 역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훨씬 더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훨씬 더 많은 평균적으로 많은 노동 시간을 감내하고 있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언론, 기관, 정치에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여성분은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폐지를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민주당과 각종 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뻔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서 여성가족부를 지켜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더더욱 커져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조단위의 연간 예산을 받으며 그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는 몇백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남자들의 인권과 목소리를 전혀 대변해주고 있지 않죠 과거 남성연대라는 단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성재기라는 분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좀 과격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뭐 되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시대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남성의 인권을 대변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라고 나온 이런 단체가 딱 이 단체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 하나 있는 남성의 인권을 대변하는 단체는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거절당합니다 단 한계 있는 이 단체가 말이죠 여성이 받는 차별이나 성적인 범죄는 물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고 지켜줘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성의 인권이 손상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위에 했던 말과 같이 절대로 폐지되거나 그 기조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인기와 표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남성들은 더더욱 힘과 목소리를 내어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 우대, 여성 우월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역TV와 저 닥터제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이슈나 정치, 역사 관련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계속 재밌게 했으면 합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